아, 음, 음, 시작할까요? 눈은 학을 담고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며 빛이 나니 필시 이름을 날릴 것이고 아랫입술이 풍성하고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 좋은 미소를 사람들에게 보이니 학교에서 빛이 나의 발자이며 남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귀를 지노도다 에이, 브래드! 완전 뷰티풀 걸작이네! 어디, 왜? 헐? 헐! 이게 뭐야, 이게? 아, 왜? 좋잖아! 그대 새끼 발톱이 날 설레게 해 그대의 아홉 번째의 척추가 날 미치게 좋아요 몰록 나온 뱃살부터 보드라운 특선이 조그만에 잡히는 손가락 쪼글쪼글 팔꿈치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의 통통한 성버 좋아요 너의 고급 여러분 Forever 좋아요 너의 높은 하이터넴 내 목소리 resolu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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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